방역 스펙 입구부문을 여시고 넥스스위즈 제품을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넣으신 다음에 최대한 끝까지 밀어넣으셔가지고 렌즈 중앙을 맞추셔야 됩니다. 렌즈 중앙 부분을 경통 부분하고 중앙을 맞추고 마운트 분리된 렌즈를 마운트 시키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퍼를 닫아주십니다. 지퍼를 닫아주시고 말아주신 다음에 렉도 접착하시고 렉도 닫아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디카펫 경통을 연결하시면 됩니다. 최대한 각 조이셔가지고 새는 부분을 맞게 조여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전원을 키시고 보시면은 25삶이 가능하십니다. 을 닫아주시는 모습을mt 보ladı, tre illuminati 자식을 만ahnu강으로 연결하실 때 왜 소요 Taking какую주셔서 Withersons ㅎㅎ 제거 이걸 시작합니다. 정부와